의정부 경찰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. 의정부 경찰서 소속 A 경사는 지난 26일 자정쯤 양주시 회암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SUV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 잠들었습니다. 이를 이상히 여긴 다른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, 출동한 경찰은 A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.066%가 나왔습니다. A 경사는 이날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약 5km가량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경찰은 A 경사를 입건하는 한편 징계위원회에도 회부할 수 있습니다.